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소방서에 봉사활동 갔다가 드론을 추락시키면서 결국엔 짐벌하고 카메라가 부서져가지고 대상님들이 지금 한 2주정도 아마존에서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오늘 부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DJI 파트가 도착을 했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짐벌 카메라 어셈블리 드론 리퓨어 파트라고 적혀있어요 신품이라고 적혀있죠 일단 한번 플라잉은 되는걸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일단 얘가 짐벌 동작오류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카메라가 작동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쳐서 테스트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신품과 구품입니다 일단은 신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왼쪽이 신품 오른쪽이 고장이 있는 고품입니다 일단은 똑같아요 똑같고 제가 여기다가 UV필터를 카메라 렌즈 부분에 달아놨기 때문에 더 튀어나오고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차이 나죠 일단은 UV필터는 여분이 없어서 일단 이거는 다음에 구입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하고 일단 수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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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벌 상태 정상 짐벌 상태 정상 여기 있으면요. 아마 SD카드가 없어서 저장이 안되는거 같아요. 녹화 시작할게요. 저걸로 저걸로 전달했어요. 전달하는 중 전달합니다. 전달해요. 다운을 그댈. 다운을 그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낼게요.